제주 아쿠아플라넷에 왔다 오늘 이거 보러 왔어요 오늘 여기 사람 진짜 많네요 이런게 스타트부터 좋네요 스타트 이런게 또 있네 멋있다 멋있어 이게 뭘까요? 우와 우와 멋있는데 대박 우와 여기 막 이런 전시를 하니까 이렇게 와 멋있다 와 멋지다 입체가 장난 아니네요 뭔가 그 산어초 있죠? 산어초 예쁘게 자르네 오 이렇게 빨간 색상의 기원 오 와 진짜 예쁘네요 와 이건 좀 뭔가 좀 만지면 이상일 것 같아 응 마이 거미줄 같아 와 거미줄 같아 멋있다 거미줄을 펼쳐진 우와 멋있네 오야 오 바뀐다 와 바꼈어 깜짝 놀랐어 와 바꼈어 바꼈어 이렇게 샵 해주네 홈플러스 이마트 가서 먹을 거 좀 사왔다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뜨거워요 물 진짜 보여요 뜨거우니까 계속 앉으세요 오래 씹으세요 맛 없어요? 맛 없어요? 맛있죠 음 맛있다 그래도 이 홈플러스 한 사이 자세한 것 같애 하나씩 드시면 좋지 않아요? 너무 안간해요 오래 씹으세요 알았죠? 네 오래 씹어야 돼요 이거 이거 닭인데 먹어보실래요? 안 먹어라 고기 고기 하죠 전복이 튈까요? 닭자 날씨가 굽네요 날씨가 굽네요 이것도 김밥도 맛있네 맛있어 종찌 이것은 저 лег을 홈플러스 갔다 오면 이마트 갔다 오면 좋네 산책도 할까 퍽 아 제주도 비 왔으면 좋겠다 왜요? 맛없어요? 먹기 불편해요? 먹기 불편해요 먹기 불편해요 먹기 불편해요 먹기 불편해요 먹기 불편해요 먹기 불편해요